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데 우리 회사에서 나만 불행해 보일 때 다른 사람들 다 즐거운 것 같은데 나만 즐거운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외톨이 같은 느낌 그런 외로운 느낌 많이 가져보시죠 단호하게 아니라는 표정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가끔 느껴요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많이 웃는 편인데도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를 보고 교수님은 진짜 언제 슬퍼요 언제 외로워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은 고립감을 많이 느껴요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나만 즐거운 게 아니네 나만 안 즐겁네 혹은 나만 재미있는 게 없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십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를 구분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훨씬 더 많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걸 조금 더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원투와 라이크를 구분하지 못해서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실제로도 우리는요 원한다와 좋아한다를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른데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보통 어떤 사람이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이러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원하는 모습을 보고 라이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저거 너무 좋다 이러면 갖다 줘야 되겠다 심지어 기업은 만들면 사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라이크만 보고 원투도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심리학 논문에서는요 특히 인지심리학자들은 원한다 즉 원투와 좋아한다 이 라이크는 통계적인 상관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늦둥이로 낳은 막내딸 저희 집 채원희 둘째 막내딸 채원희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자기 또래로 보이는 모든 아이들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준 풍선을 멋진 걸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만 안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마음이 불편해지면 사람은 나만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때 바로 보여주는 게 원투입니다 당연히 갖고 싶겠죠 나만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강력한 원투를 바로 보여주더군요 애가 들어 누웠어요 제가 그때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나갈 때였는데 그러니까 같이 나가시던 특히 전업주부들 위주로 워킹맘들은 아침마당을 안 보시니까 주로 전업주부들이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이니까 저를 그분들 위주로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저 머리 큰 김경일 교수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마나 점잖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가 5월달이니까 제가 또 가정의 달이라고 자네들의 소망은 소중한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던 분들이 어머 지혜나 똑바로 그렇지 이러고 지나가세요 어머 이러면서 이중인격자 제가 너무 민망하죠 너무 민망하니까 얼굴을 싹 가리고 당연히 애한테 가가지고 알았어 사줄게 사줄게 달래면서 애를 데려왔겠죠 지나가시던 한 분이 더 비수같은 한마디를 제 귀에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머 손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자 어쨌든 저는 판매대 앞에 가서 가격을 애한테 풍선을 사주기 위해서 가격을 물었겠죠 이거 얼마냐 이야 정말 충격적인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아니 14,000원이래요 그 풍선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 원래 가격 딱 들으면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면 안 사는 스타일인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언제 이걸 다 달라고 그랬냐 하나만 달라고 그랬지 근데 하나가 14,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14,000원이냐 그랬더니 스페셜 풍선이라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이게 왜 스페셜 풍선이냐 그랬더니 스페셜 코팅을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여기다 왜 그런 코팅을 했느냐 그랬더니 스페셜 풍선이라 그렇대요 진짜 제가 더 이상 얘기하다가는 저만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금 14,000원을 주고 아이한테 풍선을 안겼죠 안겨줬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조용해졌지요 불과 15분 지났습니다 제가 한 시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말씀도 안 드립니다 불과 15분 후에 앞서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불과 15분 후에 제 막내 채원이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젠 팔 아파요 너무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건 막아야 된다고 해서 보내던 문자 대충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채원아 왜 팔이 아프니 벌써 뭐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는 게요 이게 저한테 풍선이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뭐겠습니까 네 14,000원 가격까지도 얘기해 주시네요 센스 있으십니다 14,000원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원하는 모습만 보고 당연히 그게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제 아이는 풍선을 원하기만 했어요 왜 사람은 나만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풍선을 라이크 즉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랑 길게 안 가는 거예요 걔랑 오래 함께 공존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지혜로운 부모였다면 저는 그때 아이에게 원트를 보고 바로 사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의 이 아까운 나중에 심지어는 배신감 느낌 그 만사천을 쓰기 직전에 저는 이제 라이크도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왜 불편해합니까 나만 안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풍선을 사주기 전에 이 아이 손을 붙잡고 다른 아이들도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는 이제 나만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는 이 아이 입장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그때 그곳에서 나만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더 이상 풍선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않고 떠올리고 있지 않다면 상황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며 얘는 라이크는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저는 만사천 원이 가볍게 세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또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도 주위에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갔는데도 이 아이가 풍선을 얘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즉 기억하고 있다면 얘는 풍선을 좋아하는 거죠 원함과 동시에 얘는 라이크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사줬어야죠 제가 이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이요 어떤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후반부에 가서 갑자기 허탈해지고 아 행복하지 않다 즐거움이 없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되게 이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하세요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해진다 내가 저걸 가지면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걸 정말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원트를 느끼실 때는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혹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간, 나의 자원, 혹은 나의 노력 이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그걸 정말 내 것으로 만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한 단계가 더 증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 이제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그거 없이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얘기하고 지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여전히 떠올리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더 이상 그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난 그걸 굉장히 강하게 원튼을 하고 있지만 그걸 앞으로 길게 좋아할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든 리더 팔로우 관계든 심지어는 고객과 기업의 관계에서든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서로가 허탈해지고 서로가 낭비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시고 굉장히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들일수록 자기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게 보고 지향하셔야 되지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조금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을 자꾸 만나셔야 돼요 내가 굉장히 강렬하게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조직 내에서 아주 처절하게 전쟁 같은 생활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저거 가지면 돼! 라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기의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밤낮으로 24시간 추구하는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순간적으로 아! 나의 방향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더라고요 굳이 한마디 더 사족을 달자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람의 행복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롱런하는 제품을 많이 못 만들어내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면요 소비자에게 주고요 손에 쥐어주고 이거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대부분 물어보시죠 근데 그건 라이크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말만 라이크예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 손을 떠나게 되면 어떤 불편함을 느낄까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쥐어주고 물어보시는 좋아하시느냐 물어보는 건 사실은 원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시 걷어내서 그분들을 내가 아까 손에 쥐어줬던 나의 시제품 나의 신상품 혹은 나의 어떤 아이템을 이제 다시 걷어드리고 그분들을 그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으로 되돌리셔야 됩니다 다시 그 사람들 틈에 돌려보내면 이제 그 아까 내가 손에 쥐어줬던 그 사람은 그거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그거 없이도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아까 내가 손에 쥐어줬던 내 물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떠올리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게 라이크거든요 라이크거든요 그러면 그 라이크까지 있어야 오래 함께 같이 가죠 초반에 열풍이 몰아다쳐서 누구나 다 원트하는 제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광고하기 때문입니다 너 빼고 다 샀어 당신 빼고 다 구입했어 그런 광고로 우리는 물건을 초반기에 많이 광풍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이 롱런하는 제품들이 없죠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품들이 없습니다 왜?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그거 없이도 문제 없이 혹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아까 만들었던 그 물건을 기억하고 있느냐 여부를 검증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걸 다 정말 그제서야 내 손 안에 넣었을 때 그제서야 낭비감 없이 허탈해지지 않고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나의 직장생활이든 나의 일상생활이든 내가 원하는 것과 라이크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이 하나의 사소한 습관만으로도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이는 이 허탈함을 예방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Rogers selber 경arenthhaba 10 한빈 할머니ㅋㅋㅋ 10 Living 15 14 15 15 15